아 왜 그래! 왜 그래! 내 눈 보지 마! 내 눈을 왜 보지 마! 그런 눈으로 보지 마! 그런 성형 수술한 눈으로! 붓기 안 빠진 눈으로 보지 마! 어우 재밌었습니다. 어우 아까 그게 최고였어요. 어우 나 지금 시댔다. 잠을 눈에 쳐다보는 거야. 완전 무서웠어. 그러니까 사람이 젖컷 못 사는 거야. 맞아요. 해피타임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게시판을 많이 찾아주세요.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8시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